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답십리적인 포기차 되었고요 네 오늘 이색받기 하러 왔습니다 네 엄청 특이한 이색받기 여기 헐크 주먹이랑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스미코그라스들이 불쌍한 철장에 갇혀있어요 그래서 헐크가 스미코그라스들을 구출하러 출동했습니다 다시 해봐 헐크가 스위코그라스를 출동하러 출동했습니다 뭐래? 나도 몰라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여기 밑에 이렇게 받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받쳐 넣으면 좌절로 얘 수영으로 들어가겠죠? 네 이 헐크 주먹으로 얘를 때려가지고 구출을 시키는 겁니다 막 헤어리로 쳐도 되고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보시면 구멍이 여기 하나랑 쪼쪼들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3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으로 후려면서 하는 뽑기인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이색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상보시기 전에 그렇고 하세요 처음 보는 정말 아이디어가 오 움직인다 헐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동이 딱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올 거야 그렇지 괜찮지 괜찮잖아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오케이 그래요 자 일단 겨울크는 실패 어디 걸렸다 봐요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걸렸다 걸렸다 아 까비 오 공이 발꼬 주먹이 좀 약한데요? 그랬다케양 약한데요 아직까지 변신이 제대로 안됐어 모두 unas 치고있어 이렇게 고닭 해초러 돌리면서 아직까지 박사 상태야 박사상태 이런 상황이 있다 얘를 좀 이거 좀 아 narrative 어떻게 해야되나했다 아 darless 아 이렇게 해야지 계속 반대로 한번 해 볼까 만화 안 나와서 번갈아 가면서 해보자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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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신기하다 반대로 과연 설커 주먹은 불주먹이지 구출해야 된다고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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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엄청 힘든데? 얘가 너무 딱 붙어있는데 야 얘네 좀 꺼내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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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나오라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오라고 우정없이 위로 올라오고 있어 우정없이 위로 올라왔어 이거 하나 제가 가능성이 보여 충격적으로 기회 5번 뿐이 안 썼다는 점 화이팅 너무나 힘들다 이거는 기회 시간을 다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시컷 화이팅 진짜 이색밖이 있어 해고티비 번아 뭐하는 거야 그냥 비비고 있는데 이거 성장 그거dag 아 도대체 잘해 몰라 방금 찾았다 방금 찾았다 저 구성어로 비벼야겠다! 아 이거 헐크가 주먹하려면 제가 헐크가 돼야 되는 거구나? 병행돈다! 이 기껏이 빨개진 것 봐! 어 살게 날뻤어요! 4번, 4번 남았어, 4번! 이게 뭐야? 화이팅! 잘하겠어 잘하겠어! 더 나올 것 같은데? 아이씨 손이 너무 아파! 아직까지 말할 수 있어! 집 치면 안 돼! 쓰레기 코브라시들이 기다리고 있어! 오마이갓! 연기 소름! 야 뭐 손을 치면 좀 감동이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치! 아 힘든다! 아 그만 그만 그만! 다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힘낸다! 화이팅! 고구로 물어보죠! 그렇지! 고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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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근데 세기폼공이 대박이다! 만원에서 세기폼 봤어요! 그러니까! 아! 나오나 그런다! 아 동치다! 화이팅! 파이팅!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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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나 신호타임! 아 신호타임! 신호타임! 아! 내가 해볼게! 아! 완전 될거같다! 이제 좀있다가 꺼낼게요! 아! 아 잠깐 신호타임! 아 진짜 이런데? 고구로 머리를 잘랐어요 여러분 흐흐흐흐! 아 오케이 오케이! 많이 넣어줄게! 아 나 이거는 안다! 컬가야겠다 이거! 컬가야겠어요 이걸! 탈수! 아 힘들어!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오! 여기 이상하다! 나처럼 막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서 해야 돼. 비비비비비비비면서 그렇지!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이거. 어려워. 그렇지, 좋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깝다. 아깝다. 잘하고 있지, 그래. 어, 잘하고 있는데?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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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자, 교훈이의 펄크 펀치. 펀치! 펀치! 내 몸이랑 같이 하는데? 나도 몸이랑 같이 되는데, 뭐. 야, 이거 책임져가, 이거. 어, 힘들어,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노동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니까요. 아, 이거 설이 너무 나쁜데요? 그러니까 잘해봐. 아니면 교도해줄게. 자, 통, 통, 통. 뭐야, 왜이래, 왜이래. 오, 좋아, 좋아, 좋아. 아니, 껴도 상관없지. 자, 헐크, 펀치. 펀치! 펀치! 그래. 어차피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 나 타이밍 하나, 타이밍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맞췄다니까. 타이밍 싸움이야, 타이밍. 흔들리는 타이밍 싸움. 자, 헐크, 펀치! 헐크, 펀치! 두은이의 헐크, 펀치! 춤추는 거야? 춤추는 거 같은데? 춤추는 거 같은데? 다시, 다시, 다시. 자, 잘해, 화이팅! 헐크, 펀치! 근데 기계 엄청 빨리 막 갈 거 같은데? 지금 하면? 그러니까. 헐크, 펀치! 헐크, 펀치! 좋아! 좋다. 둘 다. 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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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세요. 짜세요. 몇 번 남았죠? 일곱 번 남았네요. 자, 무려, 무려 일곱 번에 남아. 헐크, 펀치가 빨리 왔어, 지금. 무려 일곱 번에 남았어요. 무려 일곱 번에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한 판 한 판이 엄청나게 오래 가는 눈뽀기. 헐크, 펀치! 저요. 무려, 여기로. 무려, 여기로. 무려, 여기로. 무려, 여기로. 헐크, 펀치! 헐크, 펀치! 헐크, 펀치! 아, 오빠 너무 힘들어. 바꿔? 한 판씩 번갈아가면서 하자. 어, 번이가 세 개 뺀 게 장난 아니네 진짜. 헐크가 된 이유가 있었네. 이게 분위기 어떻게 했더라? 이거 영상만 봐야 될 거 같아. 헐크, 펀치! 어, 잘한다. 헐크, 펀치! 헐크, 펀치! 헐크, 펀치! 공이 엄청 큰 풍력이야. 아, 잘한다, 좀. 화이팅. 2년짜리 안에서 엄청 움직이고 있었나봐. 또 하나 나왔어. 나왔어? 어, 못 봤어. 진짜? 어, 나왔어. 주저지 가짜야? 거니가 잘한다, 이거. 늑뻑기의 새로운 신은 감자. 거니! 거니 거리도 돌리고, 돌리고. 잠깐, 잠깐! 힘 빠졌어, 힘 빠졌어. 쉬면서 얼굴 새빨게 해가지고. 또 뺐어, 근데? 어, 한 마리 더 나왔어. 네 마리 나왔어. 네 마리 나왔지. 영상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 안에가 참 귀엽죠 여러분? 어느새 만 1938 스킬 쪽의 상antry에서 어딜 일어abACK Souk 하아.. 하아!?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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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크… 파이팅! 좋아요. 나와라. 나와라. acting in the stiff on ma시고 하나도 잘 받기. 나와라. 끼워서 같이 흔들어. 끼워서 같이 흔들어. 타이밍이 맞춰야 돼. 너무 힘들어. 딱 한 번 할게 못하겠어. 좀 쉬다가 해. 불 좀 더!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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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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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흔들린다. 두현이 한 마리 구출! 한 마리 구출! 두현아! 두현이 안 가실게. 진짜 많이 찍어야지. 만원 너무 힘든데? 마지막 만원 해야 돼. 이 아이들은 남겨두고 갈 수 없지. 만원? 알았어. 너무 힘든데? 아직까지 끼어있는 수미포고라 씨. 뒤에서 우리 보면 진짜 웃기겠다. 커먹지 말고요. 다시 푸죠? 좋아 좋아. 뒤로 끌고 가자. 그렇지 그렇지 같이 차버려. 차 버려. 좋아 좋아 좋아. 아 날 뻔했어. 으아 까기. 너 15시부만 말해 바꿔 나랑. 그럴 서. 쪼쪼쪼 구멍으로 나와야 돼 쪼쪼 큰 구멍으로 나와야 돼 다 저로 나왔어 이때까지 다른 구멍으로는 안 나왔어 지금 한번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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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나만 먹자 너무 아파 옆으로 식이 원법 옆으로 다 가려 화면 다 가려 좋은데 좋은데 춤추면서 할 수 있겠지 어이 귀여워 좀 쉴래? 어 손 떨려 몸볼끝 있다 가방 좀 뽑고 올게 가방까지 팽겨놓고 갑니다 너무 가려 응 알았어 자 이거는 딱 끼워가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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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타이밍 맞추게 딱 흔들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여기 딱 한번 치고 벽에 나가 모서리로 그 안에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 4개 뽑은 것도 기적인데 아 한 마리 나올 수 있었는데 방금 잘한다 잘한다 근데 빨갛게 한번 찍어볼게 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아 아 아 손님 힘 빠졌다 아 아 힘 빠졌어 그치 아 뒤에 6분이 남았어 잠깐 쉬자 아니 왜 쉬어 쉴대 이제 옷까지 와 다 벗는데 간다 이제 옷까지 벗었어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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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많이 움직인다 화이팅 하 하 아 아 아 체육 소진인데 아 오오오오 오오옹 오오오옹 아 어 전이 왜 이렇게 두찍이 했어 야 뽑고싶어 내가 한 마리 더 뽑자고 아 나도 한 번만 한 번만 아이 아 자식 간다 난 옆책이 옆에 다 자 좋아좋아 오케오케 많이 흔들린다 화이팅! 화이팅! 간다! 아 3번 아 너무 아파 마지막 좋다 좋다 아 막 탱이긴 하는데 아 좀 부족해요 아 핸드루 아 너무 못먹겠어 두 번은 내가 끝내주지 자 기회 두 번 남았고요 권희의 유수폭기 도전! 과연 마지막까지 꼽을 수 있을까요? 솜소리 너무 거치신데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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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마지막이다 화이팅! 저거랑 꼬라보 치고 오 빨라 엄청 깨움직인다 나오라고 하나만 더 아 힘들다 힘들다 오늘 여기까지 손 까질 거 같아 여기가 다 독해지는 거 같아 아 아 진짜 힘들다 오늘 고음 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 귀여워 얼굴 봐봐 이렇게 엄청 귀엽죠 여러분 더 이상은 무리네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른 분들이 구출해 주실 걸 믿고 저희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헐크 펀치의 탑출하는 게임이었는데 엄청 잘 만드신 거 같아요 아이디어 되게 좋으신 거 같아요 사장님이 맞아 맞아 인정합니다 헐크 주먹 괜찮았네요 오늘 아 재밌겠습니다 이거 운동이 필요할 때 아 벗기실에서 좀 운동이 부족하다 하면 아 나 한번 헐크 펀치 한번 사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돌리시면 아 이거 진짜 스테력처럼 정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헐크 펀치 이색 벗기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안녕 안녕